하월 휴 자 오늘 정말 간만에 대작 모바일 게임 등장했습니다 스매쉬 레전드 아 최근에 대작 모바일 게임들이 굉장히 가뭄이었잖아요 그래서 4월 13일에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 대작 모바일 게임 스매쉬 레전드 준비했어요 제가 몇 판 플레이 해봤는데 광고 영상인 거 그냥 제쳐두고도 게임성 봤을 때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스매쉬 레전드에서는 캐릭터들을 레전드라고 불리는데 총 10개의 레전드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또 전설 레전드들이 있드만 얜 뭐야 웬 오리가? 얘도 한번 뽑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그에 앞서 저는 신디를 좀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일단 첫 판은 신디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스매쉬 레전드에는 총 6가지 모드가 있는데 제가 즐길 수 있는 모드는 총 4가지네요 점령, 배틀로얄, 크라운가드, 결투 요거 하나씩 하나씩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점령부터 한번 즐겨보죠 자 점령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점령하시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에는 스매쉬 레전드에는 점퍼 개념이 있거든요 점퍼에서 약간 무빙 치면서 피해줘야 돼요 제가 플레이하는 신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돌진기가 있습니다 돌진 어택 탁탁탁 자 지금 저렇게 초록색으로 빛나는 버튼이 제가 신디가 갖고 있는 스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노란색 버튼이 활성화됐잖아요 이게 궁극기예요 궁극기 발동 그대로 보내주고요 아 아 아 아 아 어림도 없지 어딜 들어올라고 무빙 치면서 오우 돌진기 어택 탁탁탁 아 까비 아도록 그리고 여기에 또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아이템 먹으면서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빵빵빵빵 오케이 우윽 돌진 최대한 어어 버티면서 프로션도 먹어주고 버티면서 우리 팀이 이겨야되요 여기 가운데 계속 있으면 전면 게이지가 차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총 4개의 점령 포인트를 따면 점령모드에서 승리하는겁니다 어 이거 이겨야되는데 갑자기 왜 우리팀 분리하냐 잘하고있었는데 안돼 궁극기 아 궁극기에 자꾸 안맞았어 그리고 이 게임은 낙사기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바꿔다로 떨어지면 죽거든요 어어어 제발! 오케이! 이겼다! 절명전 첫번째판 힘들게 이겼네요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기 싫게되면 모두가 한가지밖에 없을거에요 이 메달로드를 통해서 메달로드 러 tres어야 여기서… 신규 아레나 해방 해금이 되구요 그리고 캐릭터들도 얻을수가 있습니다 애일리 슬 바로 얻어로 오 koş요미 망치망치 소녀 알리스 등장, 공 그리고 상자 깡 여기서 전설 나오면 초대박 아니냐? 나와 어림없는 소리 오? 카이저 아까 보니까 얘가 좀 떡대가 세가지고 강력해 보였었거든요? 이 친구도 한번 플레이해봐야겠다 전설 캐릭터는 이게 상자 종류도 있어가지고 보니까 다이아 이상의 상자에서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스매시패스라고 배틀패스 시스템도 있어가지고요 이번판에는 카이저 한번 플레이해보자 아 그리고 여기에 재능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캐릭터 5레벨을 찍으면 장착할 수 있는 재능이 해금이 되거든요 아 대장을 잡는 모드인가 보네요 자자자자 누가 왕거냐? 얘를 좀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눈치게임이야 약간 우와 어어? 뭐야 왜 시작부터 와 오오오오오오오ok 카이저 뭐야 얘 보내야돼 얘 보했다 Panell 왕관 잡아버렸어 야 카이저 개 좋네 어머!!! 어머 완전 깡패네 얘 야 2대1도 되는거 뭐야 이거 몸빵도 좋고 대신에 속도가 좀 느리네요 구구기 배당 스매시 날려 얘 잡아야 돼 왕 잡아야 돼 왕 얘들아 뭐 좀 해봐 왕왕왕 손자도 3대1하고 있어 나는 돌아와 으어어 보내버려 보내버려 저거는 전설 캐릭터네 여러분들 카이저 하세요 카이저 쉽고 짱짱쌉니다 야 이거 내 스타일이네 완전 묵직하니 뻥 좋았어 야 이건 내가 개 하드캐리했다 역시 MVP 또 다른 애들 해볼까 더키와 스완 얘 한번 꼭 플레이 해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 전설 캐릭터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것은 바로 체험모드가 존재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전설 레전드 플레이라뇨 훈련소에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콜레인 야 진짜 데스티 얘는 궁극기를 3번 쓰면 변신할 수 있는 엄청난 캐릭터이거든요 스완으로 변신 오! 얘가 스완이라는데 와 여기는 한방한방이 묵직묵직합니다 딱 돌진 공격이네 얘는 키 모아서 아택 그리고 변신 제한시간 있어요 얘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쌩꺼부다 낙사시키기 겁나 좋을것 같은데 와 야 맘에 든다 얘 진짜 격하게 갖고싶다 안되겠다 여러분들 나 이거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뽑아봐야겠어요 슈퍼 스페셜 상자 상자깡 한번 해봅시다 우리 뽑기왕 효지 간만에 갑니다 가자 슈퍼 스페셜 상자 새로운 캐릭터 나와 라 라 여 에이 없냐 아니야 6개 남았어 한번 깔때마다 지금 7천원씩 날라가거든요 아니 레전드 한개만 줘야되지않냐 인간적으로 어림없는 소리 한개만 나와라 남았다 오 매스터캣 에픽등급 하나정돈 나쁘지않지않을까요 얘로 가보자 베틀로얼로 갑니다 말 그대로 최후의 1인이 되는 모드입니다 빠르게 상자 265 상자가 먹어가지고 파워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 빨리 깨야돼 탓 딱 interpret 오 야 상자 잘깨는데 이 왈스 싸우지 말고 초반에는 이 모드에서는 상자 많이 먹는게 중요해요 에라이 내꺼야 임마 헤헤헤 먹고친다 으이야 도망칠거에요 룰루루룸 자 포션 먹어주고 오 야 근데 얘는 내가 좀 싸움이 안될거 같은데 에라이 어어어 어딜 어딜 궁극기 발동 어우 두두두두두두두두 허어억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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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옷 겟셈 미쳤다 순도 못쉬죠 애들 어 야야야야 잠깐만 저 언제 저렇게 야 이건 못이기겠는데 파워차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 4명 남았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아 자 포션 포션 먹고 자아 야 이거 필살기만 좀 채우면 될거 같은데 자, 지들끼리 싸우게 냅두고 아 여 궁굿기가 얘는 진짜 필수야 궁궁기야만 맞추면 거의 2대 1로 되거든요 얘 잡아야되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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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okay 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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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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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 한대만 더! 나아이스 후우! 짜릿해 다음은... 앨리스 결투 모드 한 번 즐겨보죠 빠밤 어? 결투는 1대1이군요 너 일루와 망치의 참맛을 한 번 보여줄게 자식아 자식 x3 아림도 없지 쉼 폭탄 가유 스턴 걸고 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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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고요 야 이 친구 완전 초보구만 폭탄 가유 서우 이지 자 죄송합니다 일단은 모드는 다 플레이해봤고 확실히 배틀로얄이랑 크라운 가드가 재밌네 너무 재밌어요 게임 꿀재미 어 전설 캐릭 있다 자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면 안되는데 아 내가 왕이다 야사잇 일로와 일로와 왕잡아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은신 썰어버려 왕왕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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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 뒤를 노린다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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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은신을 수시로 쓸 수 있어가지고 좋네 위험할 때 되면은 여차하면 은신 써가지고 도망치고요 그리고 제가 만렙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아직 얌 스킬이 자 은신 지켜보고 있다가 얌 한번더 은신 얌 오케이 넌 은신으로 떨어버린다 내가 은신 알랄랄랄랄랄라 알랄랄랄랄라 여차하면 궁극기 쑤다 궁극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단피나 가져 궁극기 발동 아á! 샥샥샥 샥 아 마스터캡같은 경우에는 검술의 마스터답게 써는 맛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필사기 궁극기 연속 두개 정신몰차리고 혼이 빠져버려요 애들 궁극기활동 야 궁극기면 내가 더 세네 궁극기활동 다다다다다다다다 싸이고 나아이스 오예 오예예예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스매쉬 레전드 아주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예 저 진짜 간만에 게임 과몰입 해가지고 플레이 했거든요 확실히 게임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캐주얼하게 배틀하시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란과 댓글 고정으로 다운로드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게 보신 분들은 해보시면 후회는 안할거에요 진짜 광고하지만 오랜만에 게임 굉장히 재밌게 즐겼던 네 게임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버튼까지 누른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계속 칼썰나무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 안녕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